어떤 원인이 있으면 슬퍼하게 우주가 프로그램 해놨어요. 이런 일을 겪으면 빡치게 해놨어요. 이런 일을 겪으면 서운하게 해놨어요. 여러분이 이거를 마음대로 나는 없애버리겠다.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. 인과법 자체를 거부하십니다. 저는 그런 거랑 싸우지 마시라. 슬프다. 슬픈 감정 갖고 가시라. 분노 감정, 시기 질투. 내가 명색이 보살인데 다른 보살 질투하고 있어요. 이래서 쓰나? 저는 안 그렇습니다. 질투합니다. 질투도 못해요. 내가 내 마음 가지고 질투도 못해요. 어떠세요? 비탄. 내가 좀 비탄에 빠지겠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예요? 그렇죠? 문제는 저는 그런 거 가지고는 전혀 신경 안 했습니다. 왜? 인간이 어쩔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았거든요. 어떻게 할 수 있을 줄 알았을 때는 저도 통제하려고 그랬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느낀 게 이걸 통제하는데 들인 시간 그거 대비 통제되지도 않고 열심히 분노를 억누르다 마지막 죽을 때 열받아서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. 그럼 이게 인생의 의미가 없죠. 죽기 전에 물 좀 가져와. 안 가져와요. 이렇게 하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. 그럼 이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? 그러니까 인과법에 작동되게 그렇게 설계가 돼서 작동하는 거를 내가 누르고 살았다는 게 뿌듯하신가요? 전 일생 탐진치를 안 느꼈습니다. 하느님이 그거 느끼라고 준 건데요? 그럼 뭘 와보실래요? 그러게요. 저는 그거 쓰면 안 되는 줄 알았죠? 이해가 안 되시지 않죠. 어려운 얘기 아니죠. 그동안 정교나 이런 데서 계속 억누르는 것만 가르쳐요. 다 억누르니까 다 우울해져가지고 정교 그러면 거의 무슨 제 애고는 죽었습니다. 죽었을 리가 있나요? 거문은 입고 다닌다고 죽은 것 같으세요? 제 애고 죽었다고 신부님들 거문은 입고 다니시잖아요. 애고의 죽음을 상징합니다. 그렇게 성추행을 하고 아니요. 애고가 안 죽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. 내가 왜 죽어? 그렇게 덮어놨다고 내가 죽는 게 아니야. 나 여기 있어. 라고 애고가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게 아닐까요?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. 탐진치 갖고 가야 돼요. 그러니까 이제 탐진치를 없애는 법을 연구하는 시대는 끝났고요. 탐진치를 지병처럼 어떻게 우리가 사는 동안 잘 쓰고 갈 거냐를 연구하는 시대로 가야 됩니다. 기존 정교가 지금 여러분 한 2000년 공들여서 보여주고 있어요. 막는 건 실패다. 라고. 이해 되세요? 실패했습니다. 라고 지금 보고서가 연일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. 아니 교황님이 그랬어요. 안에서 성추행 바틱한 신부들 지금 난리가 아닌데 교황님이 사실은 이런 말씀하신 게 참 저는 무력했습니다. 이 모든 건 사탄 탓입니다. 그래서. 사탄한테 진 거죠. 아마게돈에서 진 거죠. 자 바리세파가 1차 실패했던 거예요. 예전에. 기독교적으로만 봐도라도. 바리세파가요. 욕망을 누르는 방식으로 하다가 예수님한테 지적당하고 니네 그런 식으로 절대 천국 못 가했어요. 그래서 교회가 나왔는데 예수님이 답을 딱 주셨습니다. 성령 받아라. 성령 만나지 않고 답이 없다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탓하지 않고 어땠어요? 그 죄성을 탓한 게 아니라 성령 받아라 그랬어요. 성령을 받으면 니네가 살 거다. 이해 되세요? 그러니까 태양이 안 떴는데 우리끼리 별 해도 태양 떠야 끝나요. 여러분. 아 태양빛에 몸 녹여야 끝나지 추워 죽겠는데 밤새 뭐 별. 원시시대 여러분 밤새 불도 없을 때 어땠을까요? 별 지랄 다 해도. 해 떠야 끝난다니까요. 아 해 떠. 그런 기분으로 사셔야 돼요. 여러분. 애고가 애고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 한번 욕망을 눌러볼까? 이쪽을 누르면 이쪽이 터집니다. 함부로 누르는 거 아니에요. 다이어트는 폭식을 부르죠. 과식 정도도 아니고 폭식을 불러요. 왜 눌렀잖아요. 지나친 다이어트는. 누르면 터지는 게 원래예요. 그렇죠?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욕망이 없으세요. 저는 항상 그럴 리가요. 보이지 않는 뭔가 어둠이 있을 겁니다. 저도 지금 제가 막 점자나 보이죠? 점잖아요. 어둠이 있죠? 저는 어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어둠이 있죠. 다 있으시죠. 그런데 저는 실험하는 게 이 어둠을 없앨 수 있느냐 저는 포기했어요. 죄송한데 어둠을 없앴다는 분들한테 그건 가서 배우셔야 돼요. 어둠 없애는 법은. 저는 그 어둠이 있는데 어떻게 밝게 살 거냐를 연구하고 있어요. 그 지병 안고 어떻게 밝게 살 거냐. 가는 날까지 오히려 육바람을 더 훨씬 수확해서 갈 거냐. 그냥 참고 사는 게 아니에요. 이걸 안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육바람을 그렇게 많이 닦으셨나요? 하는 소리 듣는 게 제 소원입니다. 이게 부자나 이런 비상 같은 거 있죠. 한의학에서. 한의학 재료 중에. 이런 거 잘 쓰면 약입니다. 어느 선 넘어서면 독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. 지금 이 탐진치를 어떻게 법제해가지고 독을 약이 되게 쓸리느냐. 이거기 때문에 저는 존재를 인정하시라. 본인의 안에 있는 탐진치를 허용하시라. 빛 안에 빠지고 스스로 못난 모습 다 인정하시라. 그게 문제가 아니라 태양이 안 뜬 게 문제지. 지금 태양 안 뜬 중에 서로 어떻게 어떻게 해보는 거는 꼼수 부려보는 거. 어차피 답이 아니다. 탐진치를 눌러보려고 하는 것도 다 꼼수일 뿐이다. 태양 띄워라. 성령 받아라. 예수님은 간단합니다.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제자들한테 성령 쏴주고 다니라. 성령 세례만 하고 다니라. 그게 답이다.